그래서 조그만 집에서 렌트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옛날에 이거 진짜 한 15년 20년 전 얘긴데 알던 여자애가 구이가 갖고 애 넷 낳고 사는데 캐시로 일해갖고 그냥 보고 안하고 돈 안 본다고 하고 애들 나오는 거 갖고 생활하고 뭐 하고 해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일하면서 살더라구요 네 이게 한 15년 전 얘기니까 제가 봤을 때 한국연금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는 이거 같아요 이제 돈의 가치가 점점 달라지잖아요 나라가 성장하고 그런 느낌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연금도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많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60만원이 원래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적은 거죠 그러니까 더 재미있는 건 아직 60만원 해도 오른 게 60만원이라든가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거기서 제 생각엔 그래요 비슷한 얘기를 이전에도 했지만 정치가들이 자기 일을 안 해 아 당연한 거지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도 모르니까 자 옆에 한번 구경이나 가봅시다 정치가들이 자기 주머니 부르기 바빠서 근데 이게 재밌된 게 그거더라구요 요번에 무한도전인가 거기서 왜 7만원짜리 과자 때문에 말 많았잖아요 상황을 보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받아야 될 만한 나름대로의 이유 자리세만 뭐 거의 180만원 200만원씩 주고서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뽑아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시장통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치도 똑같은 게 공천 받고 뭐 하려고 하면 돈 엄청 쓰거든요 그러면 그 선거 하나 치르기 위해서 돈을 엄청 쓰는 걸 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들 장사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너는 실택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계속 돼가는 건데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죠 크라킹 오실 수 있는 분 오세요 악마섬이요? 악마섬 보스 아 가장 사랑을 볼 수 있을까요? 악마섬 못 갑니다 악마섬이요 가고싶어도 달려가기는 하는데 과연 내가 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? 오브가 없어요 저희 아 전 2부가요? 제가 바로 갈게요 깃들아도 바로 갈게요 1,1,1 해주세요 오시면요 그냥 홀리서 힐만 하고 계세요 그냥 가까이 붙지만 맥클래스에 오면은 맥클래스에 오면은 그냥 알아서요 저도 얼굴 두 장 찍으러 가는 겁니다 내 얼굴 두 장 찍으러 가는 나는 가는 동안에 못 봤다 맞아 죽겠어 초월의 열매가 뭐지? 초월의 열매가 많이 나 황마섬 오늘 열매가 4개가 있긴 한데 와우 이거 쓰니깐 갑자기 5,5,4,0,0,0 악마의 열매가 악마의 열매가 어디에 갈게요 저랑 비슷한 거etu 1, 0 이어가면 돼요? 네? 1, 0, 6 와 이거 처음 면허가 간거야 중간이에요 중앙으로 1, 0이든 2, 0이든 거기 가셔가지고 중앙으로 네 뒤도 보시면 포스터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봤어요 국민이 눈치고 기다리기 어? 생각보다 안 센데요? 흠 생각보다 안 세다니 때리는 게 별로 아프지 않아요 나 뒤에서 뒤통수 치고 있는데 어? 시즈닝이 어디 있지? 여기 있다 멀리서 오 쉣 오 쉣 오 쉣 멀리서 할 거라 오케이 오 쉣 쳐 쳐 쳐 오 마이 갓 쳐 쳐 쳐 어? 아 죽었다 에이 다리를 좀 안전한 곳으로 잡아볼까요? 너무 가까이 붙지 마시고 멀리서 찢었으면 그냥 멀리서만 있으셔도 돼요 네 찢었어 오 오후를 위주로 저기 근처에 있어야 됩니까? 아니면 제가abilir 샅자가 같다 지울게요 아멘 다시 일 concrete 허이 힛! 오케이 나는 카페네 박스는 힐, 조폭, 힙, 프로로 차고 아 잠깐 얘 왜 날 봐? 야 나 보지마 나 보지마 어? 세짜면 안 보이네? 어디 있지? 어? 뭐지? 어? 나 보지마 나 보지마 나 보지마 아 야 야 어? 왜 누워 보지? 힐 수순이 더 보이세요? 좀 재밌지? 왜 이렇게 됐어요? 저 누웠어요 아니 여기가 괜찮은 로드 계속 있습니다 장비를 최대한 방어으로 맞추시고 아 라이 여기 또 여기 아 여기 아 어 저 부은 우리? 잡아야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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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UNK 내가 beiden 중입니다 여기 붙여야겠다 와, 이게 진짜 보이네 제가 붙여야겠다 보니까 여기 암초 옆에 서 계시다가 여기까지 들어가셨다가 소리 나면 두두두두 소리 나면 여기 저 있는 데로 빠지시면 돼요 두두두두두 바닥에 여전히 게임 소리 다 꺼버렸어요 네 바닥에 빨간 거 생기기 전에 네 어? 여기가 바닥에 빨간 거가 저기 네요 방역이요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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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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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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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산 거 아니에요. 제가 산 거 아니에요. 내밀니... 뚜껑이 바뀐 것 같으면... 뚜껑이 바뀐 것 같으면... 그 착각입니다. 제가 산 거 아니에요. 제가 산 거 아니에요. 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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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으로 이동할까요? 이렇게나 보인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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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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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펫툴, 스프레이, 페퍼 스프레이도 와야지 잡을까 말까 하는데 다 없잖아요